네, 확진자 규모가 100명대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오미크론이 변수입니다. 곧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부산시는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서 하루 만에 오미크론 확진자 22명이 나왔습니다. 해외 입국자 10명에 입국자 가족 1명,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만 보면 지난 5일 시민 12명이 처음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됐는데, 엿새 만에 누적 확진자는 2배를 훌쩍 뛰어넘어 지금까지 3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입국자까지 더하면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87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행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60대 이상 확진자 규모가 20%대로 줄어 이중고는 피했습니다. 부산은 나흘째 100명대 확진을 기록한 가운데 오후 2시까지는 158명이 확진됐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